가성이가 더 맛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나 스워덕에게 나 스워덕에게 나 스워덕에게 나 스워덕의 나 스워덕에게 week 이제 둘 3 3 3 4 4 3 4 오늘은 또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2호선 뚝섬역 그리고 굉장히 핫한 서울숲이 있고 성수에 가까운 뚝섬역에 왔습니다 바로 옆을 보면 블루보틀이라고 유명한 건물이죠 이게 아마 처음 생겼을 때 줄을 엄청 썼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오늘 촬영하러 나왔는데 살국수랑 수육이랑 같이 나오는 유명한 집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로 한번 가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고쌈정식을 시키면 칼국수랑 밥이 조금씩 나옵니다 밥 너무 맛있겠는데? 나 오늘 소주 참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참지마 그렇지 참지마 그렇지 참지마 사장님 저희 보쌈정식 세개 주세요 네 noi고 송식시에요. 사장님 혹시 막걸리 있나요? 네. 막걸리도 하나만 드세요. 이게 15,000원에 이거랑 칼국수랑 이렇게 나와. 20,000원 정도? 아니 그니까 임단. 아 그니까. 임단자입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자. 자. 짠. 와 맛있다. 밥도 딱 알맞게 나오는 것 같아. 칼국수가 나오니까. 이거 밥 알맞게 나온 것 같지? 어 나는? 내꺼 먹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네가 처음 봐서 그럴 거야. 이거 나중에 면 나오고 국산 먹다 보면 아 안 맞구나 이런 느낌. 그렇다며. 참고 얘기하는데. 맛있어. 칼국수가 하나 있어요. 칼국수까지 나오는 거 하면 훌륭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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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맛있네. 어 맛있지? 네. 그 돈까스 중에 이름이. 디진다 돈까스 있잖아. 응응. 그거. 진짜 그거랑 못지않게 디진다 보쌈. 음. 진짜 맛있다. 디진다 보쌈. 와. 와. 세상에 취향도 그랬나 봐. 응. 너무 맛있어. 드린다 돈까스도 엄청 매운거지? 엄청 매운거. 쌈배추를 주니까 퍼시 엄청 좋네. 쌈배추를 청가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 원래는 상추밖에 안 먹었어. 아 진짜? 응. 되게 달고 맛있는데. 얘가 어느날 이걸 우걱우걱 씹어먹더라고. 내가 맛있어 해갖고 물어봤거든? 맛있을 때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적절하게 비계랑 섞여있어서 먹기도 좋은거야. 완전 살코기 있는 것보다. 맞아. 그리고 이 김치랑 이 김치랑 확실히 달라. 맞아. 맞아. 얘는 이제 진짜 덥다는 거죠. 얘는 그냥 반찬용으로 나오는? 약간 칼국수랑 먹으면 맛있는 김치가 이 김치 같아. 방구랑 틀림 텄어 지금? 아 그러니까 와이프랑? 텄어? 응. 텄어? 방구 아니 안텄어. 나만 텄어 나만. 나는 어쩌다보니까. 그냥 한번 물식적으로 한번 모르고 꼈거든? 그냥 껴버렸어. 그냥 껴버렸어 그냥 이제. 무시식기 때 꽉 이러더라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들 앞에서는 반구랑 안꼈어? 응 안꼈어. 약간 트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트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연애 때는 이제 뭐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 막 억지로 참고. 막 나가서 뿅뿅 끼고 막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뭐. 그러니까 1, 2년 정도는 참다가 이게. 으악!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못 참겠더라고. 옛날에 여자친구들이나. 뭐 지금 와이프한테 방구를 끼라고. 편하게 끼라고는 하는데. 응. 한 번도 안꼈어. 아 진짜로? 너는 이렇게 했는데. 어 나는. 그것도 이제. 귀여우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끼라고 했겠지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애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연애할 때는 방구를 터도 귀엽고 사랑스럽잖아. 막 그러는데. 이게 같이 사는 건.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된 것 같아. 상대방한테 이제 내가 뭐 잘 볼 표고 없나. 라는 느낌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만약에 같이 사는 거. 너 지금 나랑 있는데 긴장감 없어? 어.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사는 거면. 차라리 좀 서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무. 엄청 맛있는 것 같아. 뭐야. 너 꾸러기 표정이야. 어때. 그래. 말해봐야 맛있지. 진짜. 응. 보쌈 맛있는데 찾기는 힘든데. 여기 진짜 보쌈 진짜 맛있다.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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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머리 만져서 그런지. 오늘 좀 영화배우 느낌 나네. 네. 응. 오늘 일본 양아치 같지 않나. 하하하하. 돈 없는데. 오늘 좀 돈 좀 있어 보이려고. 그 여자한테 사기치려고 나오는 양아치 같지 않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뭐라 그러지. 제비. 그치. 옛날 얘기하면 제비라고 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약간. 거울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둥근 캐러로 가야 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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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 남자 사장님. 엄청 친절하십니다. 너무 친절해서. 그. 장사 비결이기도 한 것 같아. 그리고 이대 내려오는 순수한 고양이 마시니까. 지금 이대 사장님 씨도 있어요. 응. 맞네. 아우. 옆에 미키마우스 뭔가. 응. 굉장히. 예술작품 같은 느낌. 지금. 일단 쪼꼬처럼. 입술이. 나도 나중에 저런 거나 한 번 그려봐야겠어 잘 그릴 것 같아 보쌈도 미키마우스지? 왜지? 왜? 예전에 미키마우스가 보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 다 들은 것 같아 디즈니에서 공식 발표했어 그래서 그 한정판 보쌈 마우스 나왔어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내가 김치랑 말 안 쓰고 있으면 깜짝 놀랐네 근데 나는 미키마우스 좋아해 천관 좋아해 내가 알아 왜냐면 나도 그거를 봤던 것 같아 미키마우스 티, 미키마우스 모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미키마우스랑 스펀지밥 진짜 좋아해 맞아 스펀지밥 좋아해 저희 가져갔습니다 나한테 뜨겁다는 얘기라는 거냐? 용암도 만지는 사나이인데? 그렇지 큰일 났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이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 그렇지? 아 스카카카카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조라고 한 두 번을 얘기했어 근데 양이 딱 알맞게 나온다 그러네 1인분에 최적화되어 있어 와 국물이 국물이 정말로 그 사골육수 있지? 응 딱 먹어보면 알아 어디? 사골육수 와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너도 끝났어요 너 끝내줄게요 너 끝내달라는 거 아니었어? 어 원래 이거 마지막 방송입니다 국물이 재광이니까 끝났어 끝내 끝났어 존나 웃겨 거의 뭐 방금 방금 거의 AI 정도 했다 끝내줘요 뭐 장수광이라고 불러줘 응 근데 그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다가 멸치 육수나 근데 사골육수 칼국수 먹으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해 호기 쪽으로 이거는 밥 말아먹어도 맛있겠다 음 누면 맛있는데 난 넣어줘 그치 난 먹다가 넣어볼게 응 아 좀 맛에 변화를 주는 거야? 응 난 원래 맑은 걸 좋아해서 그치 야 청구가 진짜 아무것도 안 넣어 얘는 응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응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또 먹으니까 또 소주가 땡기는 이거 응 이건 딱 소주 응 괜찮아 칼국수 익음치에 먹어요 이거 넣었지 김치가 다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 오 저 방에 안 뜨겁나 근데? 그러게 응 좀 시원하다 짠 짠 짠 어설픈인데 보쌈장치 먹는 거 여기 와서 먹는 게 훨씬 나 퀄치네 퀄치네 아 정말 먹네 보쌈이랑 해서 먹으면 맛있나? 음 음 괜찮네 진짜 고기국물이라 응 수육 담가서 먹어도 맛있다 오 돼지도 고기국수 응 맞아 맞아 돼지도 고기국수 맛있다 맛있다 해외에서 그거 이제 너무 힘들어 꽈추 태닝 어? 꽈추 태닝 꽈추로 태닝한다고? 어 그래서 그거 하면 약간 성기능도 좋아지고 약간 몸에 이제 막 환적도 돌고 막 이렇게 약간 성기능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나는 안 해 나도 그거 나약한 친구들이 하는 거네 난 너무 욕심나는데 아 그럼 나는 그거 하면 큰일 그거까지 해버리면 큰일 청각은 뭐 불도저 정도? 태양의 힘을 여기다 받을 수 없어 그냥 내 입만 들어도 충분해 볼루있는 나이오스 태양이야 어차피 아무도 증명 못할 거 증명 못할 거 그냥 뭐 자신 있게라도 얘기해야지 뭐 와 짜생각이래 이런 식으로 태닝을 하는데 나 보니까 나 저러고 10시간 당첨이다 너는 그냥 태양이랑 태양의 신 정도 돼야 돼 태양이랑 맞다 했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와 가보세요 제형이가 밥이라도 많이 까 응 자 하하하하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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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그 만두국에다 밥 말아먹는게 맞아 맞아 따뜻한 진약 음 너도 다 되게 푼거야? 안 푼거야 난 김치 나는 무조건 김치에다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 진짜 맛있는 송카국수집의 김치랑 맛이 똑같아 음 맞아 거기 너무 맛있었어 없어졌지만 그치 음 음 음 야씨 약간 소리 장난 아니야 맥주 아 아 여기 좀 한가한 시간에 와서 너무 좋아 알고보니까 내가 막상 와보니까 예전에 한번 내가 친구랑 바이크 여행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더라 음 알던 집이라고 아까 전 피디가 얘기했을 때까지만 내가 오기 전까지만 몰랐는데 응 걸어보면서 계속 아 왔던 데 같은데 왔던 데 같은데 근데 알고보니까 왔던 곳이었어 음 음 오늘 또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 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촬영 마무리하고 응 또 오늘 우리가 라이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치 이제 자리로 옮겨서 라이브하러 가야되니까 그치 여기서 또 마무리 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